시작! 몇 등 하셨어요? 1등 하셨어요? 기분 어떠세요? 엄마 좋습니다! 엄마한테 잘 먹는 슬픔이니까요 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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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많이 드세요 벽살? 네 많이 드세요 어떠세요 밥맛이? 밥맛이 좋아요 토질도 좋고 물도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하천물을 쓰는게 아니고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던게 이천여주살보다는 백암살이 먼저라고 알고 있어요 고소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약재를 먹어요 소고기 얼마예요 어디서 사야해 저희 고기는 한약재를 먹여서요 전혀 냄새가 안랍니다 고기를 구워도 송이버섯이 육즙이 그러니까는 이제는 맛있나봐요 창궁이 향상 산초로 만든 것 같아요 산초로 만든 것 같아요 제작자 잘 부n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